안녕하십니까 베이직 기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강사 윤정연입니다 2021년 3회 실제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기사 시험 회차로는 4회가 되겠죠 4회 그래서 소방설비기사 기계 필기 부분에서도 감옥 중에서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를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난이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필기에서는 자주 나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나오고요 관연도 기출문제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은 꼭 나오더라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미리 또 알아둬서 실기 쪽에 도움이 되는 문제 그리고 필요한 단답 형식의 어떤 문제 유형도 필기에 접목돼서 나오더라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필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이 구조 및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 실기 자체로 접근하기 어떻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 그리고 이 필기 문제 중에서도 가로 안에 넣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단답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설비의 화재안전 기준상 수직풍도 수직풍도라는 것은 수평이 아닌 수직풍도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수직풍도죠 이거에 따른 배출 밖으로 빼는 기준 중 각 층의 억래 실내로 하는 경우 건물의 내부 억래와 면하는 수직풍도 수직풍도라는 것은 바람이 지나가는 이런 관통부에 설치하는 배출 댐퍼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억래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의 동작에 따라서 당연히 연동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댐퍼가 개방될 것 풍도의 배출 댐퍼는 이 탈착구조가 되지 않도록 탈착구조가 하게 되면 어떻게 수리하고 혹시 어떤 거에 대해서 이상했을 때 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탈착구조가 되지 않도록 세 번째, 개폐 여부를 해당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 기능을 내장은 당연하죠 열고 닫히는 소망에서 모든 설비들은 어떤 장치 했죠? 기동 확인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세요 소망에서는 어떤 설비가 기동을 했는지 작동을 했는지 동작을 했는지 확인하는 감지 기능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들 네 번째, 배출 댐퍼는 두께 1.5L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비내식성 잘 삭제 않는 거죠?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 방지 조치를 할 것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와 구조로 할 것 두께 0.5L 이상의 아연동은 강판으로 마감하되 적박부에 대해서는 통기성이 없도록 밀폐되게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관통부의 배출 댐퍼 설치 기준 두께 1.5L 이상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부식 방지 조치 그리고 수직분도의 관통부의 배출 댐퍼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됐느냐 기밀 상태를 평상시에는 닫힐 구조로 기밀 상태를 유지하고 해당 장치 및 제압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 기능을 내장하더라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잘 포인트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동 상태와 닫혀있을 때의 기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네 번째, 풍도의 내부 마감 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어떤 이탈착 구조로 할 것 그래서 한 번 안토록이 틀린 문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층의 영내면은 수직분도 관통부의 배출 댐퍼 설치 기준을 계속해서 이어지면 화재 감지기 동작의 댐퍼가 개방될 것 그리고 실제 계급의 크기는 수직풍도 내부 단면적과 같도록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풍도 내에 공기 흐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그래서 이게 실기적으로 실기 단답으로 해서 이렇게 배출 렘퍼 설치 기준을 5가지, 6가지 쓰시오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지만요 혹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는 필기적 위주로 해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가끔씩 출제되는 부분이고 재현 설비 쪽에서는 중요하게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고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실제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보시면 이게 관통부에서 수직풍도에 들어가는 댐퍼들 반입되어 있는 모습들이죠 제가 현장에 있었던 거에 하나씩 참고로 사진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런 관통부의 아연도금, 관판으로 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풍도를 이렇게 쭉 이어져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사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뭐예요? 나중에 우리 조작부가 되기 때문에 배출 튀어나오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전시래 이런 부분들이 수직풍도로 돼서 어떻게 해요? 급기, 그렇죠? 여기는 배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돼서 이게 수직풍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삼아 보시라고 사진으로 좀 준비했고요 두 번째, 포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포소화 설비의 송수구 가장 잘 나오고 흔한 문제죠? 송수구의 설치 기준에서 오른 것 구경 60원의 쌍구형으로 할 것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이상, 1.5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하나의 층의 바닥 면적이 2천 제곱미터를 넘을 때마다 한 개 이상을 설치할 것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 배수밸브 또는 직격 3mm의 배수공 및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송수구의 대기실은 옳은 겁니다 옳은 거 1.5가 아니라 1m 이하입니다 송수 기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개폐밸브를 설치, 어떻게? 금지하드라라고 하는 부분들 다음, 스프링쿨러, 물본무, 포 또는 연결 송수구 배관과 겸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예외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얘는 포소화 설비죠 높이가 0.5에서 1m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방에서 방수구나 이런 높이들은요 대부분 0.5에서 이 부분은 소방에서 잘 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1m 1m 이하 이 부분은 송수구, 송수구, 방수구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이렇게 하고요 조작부 0.8 이상, 1.5m 이거 보통 조작부 감시부 점검부 이런 부분들의 높이를 주로 잘 나오는 문제들이 이거예요 이런 거 수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또 뭐 유도등도 있고 하겠지만 또 어떤 높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잘 기억을 해두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0.8에서 1.5m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조작부, 감시부, 점검부니까 그렇죠 유수검지장치, 알람밸부 유수검지장치도 어디 조작하는 데잖아요 조작한 부분이다 보니까 0.8에서 1.5m 조작할 수 있는 안 해 이런 부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송수구의 설치 기준입니다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해서 옥래소화전 송수구, 연결 송사설비 이렇게 해서 쌍구형 모습 그리고 이게 단구형입니다 이거는 단구형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자동 배수밸브 5mm의 배수공개 자동 배수밸브 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요 얘의 목적은 뭐냐면 얘 송수구에서는 체크밸브까지 사이에 어떻게 돼요? 물이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자동으로 배관에 물이 없게끔 자동 배수밸브를 하더라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자동 배수밸브입니다 송수구에서 체크밸브 사이에 이 배관에는 항상 건조해 있어야 되는데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동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물을 빼주더라라고 잔여물을 빼주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현장에 실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게 자동 배수밸브입니다 송수구 설치되어 있는 거 그리고 마개를 씌운 이 마개를 어떻게? 꼭 씌워라 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송수 악력 범위도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꼭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는 잠재무즘이